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. 인터뷰 한다고 네, 오늘 여러분들이 퀴즈를 낼 거예요. 네? 지금 바로 갑자기 퀴즈를 내준다고요? 영천의 별명은? 별명? 아, 몰라. 별명? 4번 2번? 정답입니다. 2번 행복길 하늘길 아니야? 아, 하늘길 이거 찍어요. 시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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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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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어. 어? 그렇다면 1번? 4번이에요. 4번. 와! 끝이 없어. 나는 와! 또 못했는데? 잠깐만. 이게 이기면 뭐가 있어야 좀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래, 너 다 해라. 다시 말해라. 네, 봄. 보정장에서 가위바위보 필요한 환경에 드디어 가위바위보 다가고 이낙하자 가위바위보